구독 버튼을 눌러줘 루피, 도넛에는 어떻게 구멍이 있는 거야? 신기해 궁금하면 나랑 같이 만들어보자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줘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야호 반죽을 만들어보자 밀가루를 구워줘 설탕을 뿌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우유를 부어줘 기름을 넣어줘 소금을 뿌려줘 반죽을 잘 섞어줘 마지막으로 할 수 있어 도넛 틀에 반죽을 부어보자 도넛 틀에 반죽을 부어보자 도넛 틀에 반죽을 부어보자 재료를 오븐으로 쑤욱 넣어줘 오븐을 터치해서 구워줘 조금만 더 힘내 도넛 아이싱을 만들어보자 슈가 파우더를 부어줘 섀도우를 넣어줘 섀도우를 잘 섞어줘 랭랭랭랭 조금만 더 힘내 도넛은 아이싱을 바르자 도넛을 예쁘게 꾸며보자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랭랭랭 랭랭랭 랭랭 랭랭랭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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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알겠지? 구멍?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 후, 배불러.